강철 깃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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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점을 상당시켜요. 거점 2개가 전해들것세. 피지컷정이 점령되었군요. 1. 주인공 ㄷㄷ 이 장면은 이 장면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 거점은 반납시켜서 불꽃이 살아났네. 늑대들을 사령토로 보내게. 이 거점은 반납시켜서 불꽃이 살아났네. 이 작은 날은 стро입니다. 또 이 거점을 무력화 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ㄷㄷ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C 거점이 전동이. 사냥이 시작되네.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잘 써올라. 사냥이 끝났네. 잘했어. 잘 싸워 얻은 승리가 가져다주는 상만큼 마땅한 상은 없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